이에 맞서서 왼편 블루사이드에 위치합니다 미보이 웅임 김허두 폐간전의 2라운드 2개의 라운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드사이드가 성공 이것이 원칙인데 5초 안에는 블루사이드 성공이 가능하니까 이정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보이 헤비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미보이 윈 준비되셨구요 심판 여러분들 준비되셨구요 이제 렉스께서는 아까부터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탈가행전 제기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2024 브레이킹케이치아 대회 일반부 비보이사이드 탈가행전 첫번째로 드립니다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워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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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 예! 예! B-Boy Weak! 히바 루! 예! 예! 휴가 흐름이 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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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예! 오늘 일반부 비보이 사이드 첫번째 8강전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왜 본인들이 최정상급 비보이인지를 모여냈습니다 두 분의 비보이에게 한 번 더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8강전부터 너무나도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멋진 비보인들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강전으로 직행할 비보이입니다 3, 2, 1 비보이 윙킹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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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보이 윙킹헌우